인공지능 학습로봇 인공지능 학습로봇 성산이는 채 GPT를 활용한 대화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탑재된 소형 로봇입니다. 춤을 추며 영어 동요와 구현동화를 들려주기도 하고 구구단, 끝말잇기 등 음성 대화도 가능합니다. 구는 성산이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미래 기술을 체험하는 동시에 언어와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유재준 성산구청장은 어린이집 로봇 대여를 통해 지역 인재로 성장한 아이들에게 미래 핵심 기술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경로당 등 사업 대상을 점차 확대해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체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